이번 모범택시 9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그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번 에피소드도 한 주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영진 에피소드가 그러했듯 복수를 설계하고 해결하기까지 4화 이상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이번 9화, 앞으로 진행될 스토리에 대해 무사한 떡밥들만 던져놓고 끝났는데요. 조진우 차장검사가 김도기의 사원증을 증거품목에서 발견하며 친구인 장성철과 김도기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 분명 폭발사고의 중심에 있었지만 도주를 했다는 박영진. 차키 두 개를 발견하고 김도기의 정체를 확신하여 증거로 수집하기 시작한 강하나. 장성철을 구해주며 그가 잡아온 범죄자에 대해 점점 더 과감한 행동을 할 것 같은 데모 백성미까지. 지난 박영진 에피소드부터 스멀스멀 드러나기 시작한 캐릭터들 사이의 충돌 지점들이 이번 보이스피싱 에피소드를 통해 더욱더 견고해질 듯 보이며 아마 이번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머지 회차에선 여러 사이 문제를 다룬 지금까지의 스토리들을 통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듯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회차를 거듭해가며 이야기를 추가해보도록 하죠. 그나저나 이번 회차 PPL 장면 너무하지 않았나요? 김독이와 안고은의 단백질 셰이커 PPL은 그렇다 쳐도 바로 뒤이어 나오는 강하나의 화장품 PPL과 강하나의 에마 벤츠 지바겐에 이은 또 하나의 명품 톰브라운 PPL까지 톰브라운은 우리 교진이만 입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특정 구간에 몰빵된 PPL 때문에 살짝 눈살이 찌푸려졌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엔 많은 범죄가 일어나지만 범죄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원망보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는 범죄가 있죠.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그 중 보이스피싱이 유명하죠. 이번에 차에서도 등장했듯 위로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데려 욕을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적 복수라는 무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험택시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최주임이 보이스피싱에 당한다는 것 자체가 개연성도 없고 넌센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최주임의 스토리를 통해 작가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건 이런 사람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당신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탓해야 하는 건 범죄자들이지 피해자들이 아니다. 라는 주제의식일 겁니다. 이를 최주임이 사기에 당한다는 설정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나저나 10화 예고편을 보니 설국열차 패러디에 이어 도기의 황해 패러디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10화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늘 저녁 10화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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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